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디 있지? 어? 아, 여기 있다. 형, 너 뭐야? 안녕하세요. 빨리 씻다운 해 봐, 씻다운. 아니, 나야 너 웃긴 게 뭔지 알아, 나 이거? 컴퓨터랑 개인전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다가 방금 전에는 두 판 이겼다. 너? 어, 방금 전에는 두 판 이겼다. 나도 할래. 컴퓨터가 긴장하게. 자연스럽게. 어디, 빨리 앉아서. 빨리 앉아서 해 보자. 아, 맛있겠다. 이미 세팅을 다 해 보셨네. 가기 전에 전화하면서 시켜놓으라고. 아니, 요즘 피시마에서는 삼겹살도 구워주더라고요. 네, 삼겹살도 구워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장난 아니에요. 삼겹살다가 쌈도 줄대, 쌈도. 삼겹살다가 쌈도 줄대, 쌈도. 그럼 냄새 나서 어떻게 해? 냄새가 나면 다른 사람도 시켜먹겠죠. 그렇지. 이거 봐. 요즘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거 먹을 거야? 소떡소떡. 우와. 돈가스 또 돈가스. 참치, 김치, 김치, 김치. 된 거야? 아니, 아니. 나 어제까지 하나도 안 했던 거야? 아, 알겠다. 알겠다. 피시방 처음 와보는 거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일 알바 안 왔을 거야. 제일 알바 안 왔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언니 데리고 다니지 말자고 했잖아, 내가. 그러면 우리 이따가 게임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내 카드로 다 결제한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그럼 네가 하면 되겠네. 대제이체를 해 줘. 진사라면. 나 만들었어, 만들었어. 내 방으로 와. 권세자메. 어려운 걸로 할래, 쉬운 걸로. 어려운 거? 사천짜팍. 아니, 나야. 짜팍이야, 짜팍. 뒤집어주네. 오케이. 오케이. 나 봐주지 않겠어. 나 연습 엄청 많이 했다고. 아! 사천짜팍이라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사천짜팍이라고 너무 하시다고. 아, 잠시만. 뭘 봤는데, 이거? 하이. 하이. 나 귀엽다, 연재야. 홀로그야? 또 이것도 나쁘지 않네? 아유, 누구야, 이거. 뭐야? 언니가 확실히 좀 게임을 좀 확실히 좋아해. 뭐라고? 잘했어. 오, 맛있겠다. 아유. 잘 먹을게. 해야지. 기분이 안 좋은데? 기분이 이상한데? 맛있어? 집중, 집중. 집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맛있어요, 저게. 그게 또, 또 피우고 해서 먹어야 저 맛이 나. 저게. 맛있다, 진짜. 진짜. 또 끓음이 끊기만 해. 오, 좋겠어. 맛있겠다. 내가 반은 안 넣을게. 아, 그런데 또 아이지 만들어야 해. 뭐예요, 사람이 더 와요? 아이고, 김치 볶음밥 너무... 저 여기 옆에 혹시 누구... 누구 일행 부르시나요? 여기 옆에 식사는... 미리 대기시켜놓고 다 먹으면 또 바로 먹어요. 이거 많이 먹은 사람이 이기는 거네. 그런 거네. 이거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해. 이거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해. 어, 빵. 야. 오케이. 야, 이거 더워라. 야. 아니, 배가 진짜 너무 고파, 진짜. 와, 라면, 라면. 참 많아. 라면을 빼서 먹는 거야, 무조건. 그쵸, 가장 맛있는 건 라면. 한 잣살만. 과사, 오빠 많이 났어, 지금. 아, 너무 배고프다. 먹어볼 거 같아, 미친 거 같아, 지금. 눈이 약간 살기가 있는데, 눈에? 이게 식당에서 먹으면 자기가 뭘 먹는지 인지를 하면서 먹잖아요. 근데 저런 데서 먹으면요, 자기가 뭘 먹는지 인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입안에 뭘 먹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자, 이것도 먹어볼래? 뭘 자꾸 먹어볼래, 계속 나와. 근데 혹시 내가 스팸 시켰어? 기억이 잘 안 나. 와! 아, 시현나가 저게 최고야, 진짜. 야, 최고다. 와! 이거 조금 늦을 거야. 전 되게 천천히 먹고, 동생은 진짜. 와! 와! 음식이랑 싸우시는 분이네. 진짜, 이거 자꾸 옆보다 자꾸 나고. 나, 부실 수 없지, 부실 수. 이야... 진짜 최선을 어떻게 할 수 없지? 그거 안 좋아. 아니, 근데 이렇게 12인분째 먹고. 12인분을 먹었어? 내가? 12인분을 먹었어? 12인분을 먹었어? 그럴 리가 없는데? 저도, 저도 놀랐어요. 우와! 근데 피시방에서 먹으면 저렇게 되긴 해. 그냥 인지 안 하고 먹으니까. 집에 혼자 놀이고 있는 날이... 안녕! 네 짱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